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단독 사례 범행을 온 국민에게 밝혀냅니다. 넷째, 님몬의 아들들의 이스보셋 사례로 베냐민 지파 내부 권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다섯째, 다위시 37세에 열두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3장에서 5장 5절까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압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오. 둘째는 길러압이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라의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오.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부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오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부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부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를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부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부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부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데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부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부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부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부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부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부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부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이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부넬은 이미 보냐물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레아들 아부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냐며 그가 평안이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부넬이 왕에게 나와었고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아들 아부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부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부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레아들 아부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부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부은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미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고 아부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부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부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부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부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찢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이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러 젓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네 아들 아부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류아이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외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완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4장,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부넬이 헤브노래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 또 베냐민 집하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합니다. 사월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져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월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처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야려하던 원수 사월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되신 왕의 원수를 사월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이루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월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지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부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집하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월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메,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매짐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3장에서 5장 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북쪽 열한지파의 실세인 아브넬이 다윗과 통일 단판을 위해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장관 요합이 이 사실을 알고 통일이 되면 자신이 현재 2인자 자리에서 아브넬 다음가는 3인자로 밀릴 것을 싫어하여 아브넬을 죽입니다. 요합이 아브넬을 죽인 이후에는 이전 요합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은 개인적 원한도 들어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은 통일은커녕 다윗에 대한 더 큰 오해와 국가적 위기로 치닫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러자 3일 만에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이 아닌 요합의 단독 범행임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토대를 놓게 되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왕으로서 기른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다윗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의 순종, 인내, 고난의 시간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훈련과 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거리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은 바로 이 후기구 정리를 만드는 줄 알아요. 사회 paleontae는 지속 성경으로 그 힘이 지속적이 되세요. 성경이 지속적이 되고요. 성경이 지속적이 되어서 무꽃은 지속적이 되고요.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